2.4 부동산 대책이 적용될 사업구역의 우선 공급권 기준으로 인한 자산권 침해 논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2월 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그동안의 대책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정책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 많은 논란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대책 내용을 보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우선 공급권 기준으로 인한 현금 청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적 자산권 침해 논란을 법 조문을 바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주도 3080 주택 공급 대책입니다.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호, 서울에만 32만 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서울 32만 호를 어디에 공급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민간이 기존 방식으로 개발하기가 곤란했던 역세권 지역이나 준공업 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 지역이나 도시재생 지역에 공급한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중요하죠. 공공이 주도해서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공공이 주도한 만큼 사업 절차도 간소화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5년 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될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죠. 다양한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 먼저 규제도 많이 완화시킵니다. 용적률을 좀 올려주고요. 그리고 층수 제한도 완화하고 기부차납 제한도 완화하면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 없이 공공이 시행한 만큼 사업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토지 확보도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소규모 지역도 가능하게끔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익은 함께 나눈다. 이게 바로 이익 공유제인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세입자와 상인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까?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기존보다 10%에서 30% 가까이 추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메리트가 있을지 에 대한 부분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와 상인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순환 정비사업 방식을 택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세입자와 상인이 임시로 주거할 수 있고 임시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데 이런 방식을 탁하면서 과연 5년 후에 입주할 수 있을까? 이런 사업 속도에 관한 부분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청부의 계획대로라면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 준공업지역은 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주거지지역은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이렇게 입주에 맞춰서 양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아주 멋진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기 수요도 엄중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투기 수요를 아예 미리 차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공급권 제한을 놓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그리고 지분 쪼개기를 철저히 차단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글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월 4일날 국토부가 발표했던 대책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선 공급권 부여입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사업 구역 내에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 부여하겠다. 이게 바로 입주권인데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지분 쪼개기도 방자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 발표일 이후에 부동산의 분할이나 분리 소유 등 권리 변동이 있다면 이때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해서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때 마찬가지로 대책 발표일 이후 건축 허가본부터는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주재했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는 제가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원칙들을 보면 기존 재개발 공급 원칙을 준용해서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했고요. 전매 제한 기간이나 타사업 재당첨 제한도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고요. 우선 공급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우선 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파리대책에서 투기 과열지구에서 5년간 재당첨 제한 이 규제에 따른다고 했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솔직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 외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건 잘하겠다라는 건데 어차피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매입이나 지분 쪼개기를 금지시켜버리면 거래가 없을 거거든요. 현금 청산 당할까 봐 어차피 사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고민을 해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책 발표일 이후에 새롭게 부동산을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지분 쪼개기를 했을 때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는 이 부분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 나중에 수정이 된다면 이때를 대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는 걸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 재산권 침해 논란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번 2.4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구역들을 보면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이 67곳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그 중에서 역세권이 117곳 준공업지역이 17곳 저층주거지역이 21곳 총 222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222곳 어디에도 기본계획수립이나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구역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한다거나 지분 쪼개기를 했을 때 우선 공급권,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거죠. 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한다는 헌법에 반하는 거니까. 위헌 논란의 소지가 충분해 보이고요. 이게 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조합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1입니다. 1항을 보시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 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에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호를 보시기 전에 먼저 제16조 제2항 전단을 보겠습니다.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입니다. 2항을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77조로 돌아가서 각호를 보겠습니다. 1호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우리가 전환 다세대라고 표현하죠. 3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의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호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겠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 각호가 바로 앞서 이번 대책일 이후에 우선 공급권을 제한하는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사유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법 조문에도 보듯이 이렇게 지분 쪼개기를 했을 때 우선 공급권, 입주권을 제한하려면 최소한 기본 계획이 수립됐거나 아니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정비계획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기본 계획이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없이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권, 입주권을 제한한다는 건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을 보겠습니다. 이 항을 보시면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에 부동산을 신규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권,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 조문에 나온 것처럼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다 투기과열지구죠. 이러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개발사업에 따라서 사업 단계를 구분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대책이 적용될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을 이 도정법이 아닌 전혀 다른 법을 가져와 쓸 수는 있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의 결정,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기 전에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권,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건 역시나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 중앙일보에서 지구 지정이 늦은 사업장에서는 우선 공급권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라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국토부는 바로 반박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때가 2021년 2월 8일입니다. 반박 자료를 보시면 지구 지정이 늦은 사업지에 대해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공식 발표 내용과 같이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로 매수한 사람에게는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으며 정부는 자격 기준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있다가 2021년 2월 9일에 국토부는 한 번 더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공공주도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공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대책 이후에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왜냐? 현행 보상 법령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며 법령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이 된다. 아울러 현금 보상 대신 대토 또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해 보상하는 방식은 선택적인 것이며 생활 보상 차원의 이주 대책 역시 세부 방법에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해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우선 공급권 기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정부가 아니다, 그런 적 없다, 검토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한 이후에 실제로 실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선 공급권에 대한 자격 기준도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고 지금 기준 그대로 대책 발표 이후에 우선 공급권을 제한한다면 분명 부작용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자산권 침해 논란이 있겠고요. 그리고 주택 거래가 실종이 되겠죠. 거래 절벽이 올 겁니다. 왜냐면 현금 청산 무서워서 집을 사지 못합니다.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거죠. 실거주 수요자가 집을 샀는데 나중에 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현금 청산 당하잖아요. 그 당시에 제값을 받느냐도 문제겠지만 제값을 받더라도 또 집을 구해야 되니까 주택 거래 절벽이 올 겁니다. 그리고 개발이 끝난 신축 아파트나 그리고 공공참여 가능성이 아주 낮은 강남재건축 아파트는 풍선효과로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수요가 몰릴 거니까 이런 아파트는 현금 청산 당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공 공급 물량을 기다리는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면 전세나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세웠지만 과연 성공시킬 수 있느냐가 걱정이고요.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